잠잘 때 듣는 인생 책 위대한 유산 차얼스 디킨스 이순주 옹김 출판사 북스캔 가난한 시골 소년이 신사계급으로 변모해가는 과정 속에서 위대한 유산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 위대한 유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검은색 파이프를 꺼내 담뱃잎을 넣으려다가 그의 손에 든 얽히고 설킨 담뱃잎을 쳐다보았다. 그 때문에 이야기의 실마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담뱃잎을 다시 집어넣고는 파이프를 상의 단축구멍에 끼어넣었다. 그리고 양쪽 무릎을 손으로 잡고 잠시 말없이 성난눈으로 날로불을 노려보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빕 그리고 빕의 친구 내 인생을 노래나 소설처럼 얘기하진 않겠네 그냥 알기 쉽게 간단히 몇 마디만 하겠네 난 평생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살았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것만으로도 알 수 있을 거야 빕이 내 친구가 되고 내가 유배지로 보내지기 전까지는 뭐 대충 그렇게 살았지 난 많은 일을 겪었다 교수용 당하는 것 외에는 다 겪었지 찬장에 갇힌 은찻주전자처럼 감금도 당해봤고 여기저기 집마차에 실려 다니기도 했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쫓겨나기도 했고 또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내몰리기도 했다 난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몰라 내가 내 자신을 처음 인식한 건 SX에서 먹고 살기 위해 순물을 훔쳤을 때야 그때 어떤 사람이 땜장일을 하던 남자였는데 날 두고 혼자 도망가면서 불을 가지고 가버려서 무척 추웠던 게 기억난다 내 성이 맥의 위치고 세례명이 아벨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 어떻게 알았느냐고? 울타리에 앉아있는 새들의 이름이 참새, 개똥지받기라는 걸 아는 것과 같은 위치였지 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새들의 이름이 몽땅 거짓일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정말이라는 걸 알고부터 내 이름도 정말이라고 믿게 됐지 내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 아벨 맥그위치를 돌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저 그 애에게 겁먹고 그 애를 몰아내거나 잡아가려던 사람만 있었어 난 잡히고 잡히고 또 잡혀서 마침내 어른이 되어서도 정기적으로 잡히는 신세가 됐지 그렇게 살다 보니 누더기를 입고 다니던 어린 시절에 동정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이미 상습 절도범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지 그들은 감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꼬마는 지독한 상습범입니다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라고 말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쳐다봤고 뭐 나도 그 사람들을 똑같이 쳐다봐 주었지 그 중 어떤 사람은 내 관상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읽지도 못하는 소책자를 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하기도 했지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했겠어 나도 뱃속에 뭔가를 채워놓고 살아야 하지 않았겠나 어쨌든 난 그런 식으로 천박해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알아? 빕 그리고 빕의 친구야 내가 천박해졌다고 날 두려워하지는 말게 난 방랑하면서 구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기회가 되면 일도 했지 하지만 생각만큼 일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 밀렵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마부도 되어보고 건초도 만들고 행상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해봤다 하지만 돈은 별로 모으지 못하고 그럭저럭 어른이 됐지 방랑자 휴게소에서 어떤 타령병이 나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줬고 역시 방랑하던 한 거인이 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줬지 뭐 그 무렵에는 어릴 때만큼 자주 감옥을 들락날락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옥 열쇠를 어지간히 달게는 했지 그러다가 20년 전쯤 앱슨 경마장에서 어떤 남자를 알게 됐다 만일 지금 그놈이 내 눈앞에 있다면 그놈을 박살내고 말 거다 그놈의 본명은 컴페이슨이었어 그의 본명은 컴페이슨으로 바로 맥의이츠가 도랑에서 치고받고 싸운 자였다 컴페이슨은 국립기숙학교에서 신사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그는 말 주변이 뛰어났고 신사들의 행동방식에 익숙했으며 얼굴도 잘생겼다 맥의이츠가 컴페이슨을 처음 만난 건 대경마가 있기 바로 전날 밤 히스가 무성한 황무지 매점에서였다 맥의이츠가 매점에 들어갔을 때 그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매점 주인이 맥의이츠를 컴페이슨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컴페이슨은 맥의이츠가 자신에게 적합한 사람일지 탐색하는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맥의이츠도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컴페이슨은 고리 달린 회중시계를 가지고 있었고 반지를 끼고 있었고 훌륭한 양복을 입고 가슴에는 장식핀을 꽂고 있었다 외모를 보아하니 꽤나 운이 없었던 것 같군요 컴페이슨이 맥의이츠에게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 나리 지금까지 운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죠 당시 맥의이츠는 걸식 방랑째로 킹스턴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할 줄 아는 게 뭐요? 컴페이슨이 물었다 먹고 마시는 거요 먹고 마시게만 해주신다면요 맥의이츠가 말했다 맥의이츠의 말에 그는 웃었고 옷실링을 주며 다음 날 밤에 그 장소로 다시 나오라고 했다 맥의이츠는 다음 날 밤에 그 장소로 나갔고 컴페이슨은 맥의이츠를 자기 사람이자 동업자로 받아주었다 컴페이슨과 맥의이츠가 동업한 사업은 사기와 문서 위조 도난당한 은행권 유통 등이었다 컴페이슨은 머리를 써서 온갖 덫을 쳐넣고 자기는 거기에서 발을 빼고 이웃만 취하고 다른 사람을 거기에 발을 넣게 했다 그것이 그의 사업 방식이었다 그는 줄칼보다 더 차가운 심장을 가진 냉혹한 인간이었다 당시 컴페이슨의 옆에는 아서라는 동업자가 있었다 아서는 병약해서 그림자 같은 몰골로 다녔다 컴페이슨과 아서는 몇 년 전에 부잣집 숙녀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다 컴페이슨은 그 돈을 노름으로 다 날려버렸고 아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컴페이슨의 아내는 연민을 가지고 아서를 도와주었다 그러나 컴페이슨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결코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 아서는 밤마다 한 여자에게 쫓기는 꿈을 꾸다가 어느 날 밤 2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컴페이슨은 아서의 죽음을 피차 잘된 일이라고 받아들였다 아서가 죽은 후 컴페이슨과 나는 곧 바빠졌지 컴페이슨은 내가 어제 내 친구를 맹세하게 했던 그 작은 성경책에 대고 날 맹세하게 했다 컴페이슨이 계획하고 내가 실행에 옮긴 일들을 다 얘기하자면 일주일도 더 걸릴 테니까 간단히 말하면 그자는 내게 덫을 쳐놓고 날 노예처럼 부려먹었다 나는 항상 그에게 빚졌고 그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했고 항상 일을 했고 항상 위험에 빠져 있었어 그는 나보다 젊었지만 수안이 좋았고 게다가 배운 것도 많았지 나보다 500배는 더 잘났지만 자비심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놈이었다 내 아내는 나를 만나서 고생했고 그만두자 아내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는 추억의 책자에서 자기 위치를 잃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당황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고는 불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무릎에 올려놓은 손을 더 넓게 펴면서 손을 들었다 놓았다 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며 말했다 컴페이슨과 동업하던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다 내가 그자와 동업하는 동안 경범죄로 혼자 재판받았다는 얘기를 했던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 얘기를 해주지 난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 그와 동업하는 4, 5년 동안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혐의는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 그러다가 나와 컴페이슨 둘 다 도난당한 은행권을 유통시킨 중재로 기소됐고 다른 제목들도 걸려있었어 컴페이슨은 그때 나에게 변호인을 따르두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로 하자고 말했고 뭐 그게 전부였어 나는 너무 돈이 없어서 당장 입을 옷을 제외하고 가지고 있던 옷을 몽땅 팔았고 그때 제거스 씨를 처음 만났지 컴페이슨과 나란히 비고석에 앉았을 때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그놈은 검은 정장에 흰 손수건까지 꽂은 신사로 보이고 나는 천밖에 보인다는 거였어 재판이 시작되고 증거들이 제시되자 그것들은 한결같이 내게는 불리하고 그놈에게는 유리한 것들이었지 그 증거들은 한결같이 내가 앞장서서 일했고 돈도 내가 다 받았고 일도 내가 다 꾸미고 이익도 나 혼자 보았다고 지적하고 있더군 그리고 또 인품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학교에 다닌 것도 컴페이슨 그놈이고 이런저런 지위에 있는 것도 그놈의 학교 친구들이고 또 증인들에 의해서 어떤 클럽이나 모임에 알려진 사람도 컴페이슨이었으니 그놈으로서는 불리할 게 없었다 하지만 난 전에도 재판을 받았고 브라이드 웰스 형무소와 그 근처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 그리고 진술을 할 때도 그놈은 가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흰 손수건을 쳐다보면서 시 구조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나는 겨우 재판장님 내 옆에 있는 이놈이야말로 지독한 악당입니다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지 그리고 배심원의 판결이 났을 때 컴페이슨은 인품은 좋은데 사람을 잘못 만나 그렇게 되었고 또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사면을 권고받았고 나에 대해서는 유죄라는 한마디밖에 없었다 그래서 난 컴페이슨에게 말했지 이 법정에서 나가기만 하면 내놈 얼굴을 박살내고 말겠다고 말이야 그러자 컴페이슨은 재판관에게 보호를 요청했고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간수 두 명이 서게 됐지 그리고 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는 7년형 나는 14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관은 그러더군 컴페이슨이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유감이라고 그리고 그는 열이 나는지 손수건을 꺼내 얼굴과 머리 목과 손을 닦고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컴페이슨에게 복수하고 말겠다고 맹세했지 우리는 같은 감옥선을 타게 됐지만 한동안 아무리 애써도 그놈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귀에 가오자 그놈에게 주먹을 날렸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발각돼서 잡히고 말았지 그 감옥선의 옥사는 수영과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겐 뭐 그리 튼튼한 게 못됐어 그래서 난 바닷가로 달출해서 그곳에 무덤 사이에 숨어 무덤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다가 빕 널 처음 만난 거다 그는 애정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나는 그에게 동정심을 느끼면서도 그러는 그가 혐오스러웠다 피 내 덕분에 컴페이순도 늪지대로 탈출했다는 걸 알게 됐지 그놈은 내가 바닷가로 탈출했다는 것도 모르고 아마 내가 무서워서 감옥선을 탈출했을 거야 나는 그놈도 탈출했다는 걸 알고 놈을 뒤쫓았어 나는 놈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그놈을 다시 감옥선으로 데려갈 작정이었어 그게 그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었지 놈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감옥선으로 갔을 텐데 그때 마침 군인들이 나타난 거지 물론 이 일은 결국 컴페이스는 그놈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 그는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입증되어 있었으니까 그놈은 나의 살인적인 의도에 반쯤 미쳐서 탈주했다고 진술했고 뭐 그래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지 반면에 나는 수갑을 차고 다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유배됐지 하지만 핍 그리고 핍의 친구 난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영원히 끝난 건 아니었어 그는 조금 전처럼 다시 땀을 닦고 호주머니에서 천천히 담뱃잎을 꺼냈다 그리고 단지구멍에 꽂아든 파이프를 꺼내 그 안에 천천히 담뱃잎을 밀어넣은 다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그 사람은 죽었나요? 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물었다 그 놈이 만일 살아있다면 내가 죽기를 바랄 거다 그 후 그자의 소식은 듣지 못했다 허버트는 책 표지 안쪽에 연필로 뭐라고 글씨를 쓰고 있었다 그는 그 책을 슬며시 내 쪽으로 밀었고 나는 프로비스가 날로불을 쳐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서 있는 동안 그걸 읽어보았다 미스 해비샴의 이복 동생 이름이 아서였어 컴페이스는 미스 해비샴의 약혼자였고 허버트의 메모에는 이렇게 써있었다 나는 놀란 눈으로 허버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서있는 프로비스를 쳐다보기만 했다 왜 나는 프로비스를 기피한 이유 중 에스텔라와 얼마만큼 관련이 있는지 잠시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일까 왜 나는 그때 역마차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나기 전에 내게서 형무소의 흔적을 없애려 했을 때의 내 마음 상태와 오만하고 아름다운 그녀와 내가 숨겨두고 있는 돌아온 유형수간의 심연을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길이 더 평탄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말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죄가 경감되는 것도 아닐 텐데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내 안에 새로운 두려움이 생겼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의 이야기가 이미 내 안에 있는 두려움에 형태와 목적을 부여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만일 컴페이슨이 살아있어 맥의위치가 돌아온 거란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 뻔했다 컴페이슨이 프로비스를 매우 두려워하는 건 그 두 사람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대로의 사람이라면 컴페이슨이라는 자는 분명 경찰 끄나풀이 되는 안전한 방법을 통해 두려운 적에게서 영원히 해방되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에스텔라에 관해서는 프로비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아무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허버트에게는 외국으로 나가기 전에 에스텔라와 미스 헤비샴을 만나봐야겠다고 말했다 그것은 프로비스가 우리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준 날 밤에 우리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일이다 나는 다음 날 에스텔라가 살고 있는 리치먼드의 브랜들리 부인의 집으로 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에스텔라의 하녀가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세티스 저택에 내려갔다고 말했다 나는 에스텔라가 나 없이 혼자 그곳에 간 적이 없었으므로 평소와 다름없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가 언제 돌아올지 물었더니 하녀는 얼른 대답을 하지 못했다 하녀의 그러한 반응은 나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하녀는 그냥 얼마 후에 돌아올 거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착잡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브로비스가 하숙집으로 돌아간 다음 허버트와 나는 한 번 더 야간회의를 했다 내가 미스 헤비샴의 집에 다녀올 때까지 해외로 나가는 일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허버트와 나는 프로비스에게 그가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구시를 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내가 아직 한 번도 외국에 나가보지 못했기에 여행을 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을지 각자 연구해 보기로 했다 프로비스는 내가 뭐라고 제안해도 따를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그가 지금과 같은 위험한 상태에서 여러 날을 보내는 건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다음날 나는 파렴치하게도 조를 만나러 가겠다고 약속을 해둔 것이 있는데 그걸 어길 수 없는 것처럼 가장 했다 내가 없는 동안 프로비스는 각별히 주의해야 했으며 내가 하던 일은 허버트가 맡아서 하기로 했다 나는 단 하루만 다녀올 작정이었고 내가 돌아오면 더 거창하게 나를 신사로 재출발 시키려는 프로비스의 조급한 마음을 충족시키기로 했다 그때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구실로 그를 해외로 데리고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허버트도 마침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나는 미스 헤비샴의 집에 다녀오는 동안 프로비스와 허버트가 어떻게 해야 할지 조치해두고 이른 새벽에 출발해 해 뜰 무렵 탁 트인 시골길에 도착했다 구름과 안개 넉마 조각에 쌓여 해가 머뭇거리면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가랑비를 맞으며 블루보호에 도착했을 때 마찰을 보려고 손에 이쑤시개를 들고 문간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는 벤틀리 드러물이었다 그는 나를 못 본 채 했고 나도 그를 못 본 채 했다 그것은 우리 두 사람에게 몹시 어색한 가장이었다 그보다 더 어색한 것은 두 사람 모두 다방에 들어갔을 때 그는 막 아침 식사를 마친 참이었고 나는 이제 식사를 주문하려는 참 이었다 그가 왜 거기에 와 있는지 짐작은 갔지만 그래도 그를 그곳에서 만난 것은 불쾌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불규칙적으로 홍역을 앓기라도 한 것처럼 커피와 피클 생선 소스 고기 국물 녹인 버터 포도주 등의 이물질로 더럽혀져 있어 뉴스를 절반도 읽을 수 없는 오래된 지저분한 신문을 읽는 채 했고 그는 벽난로 앞에 서 있었다 그가 불길을 가로막고 있어 나는 온기를 쬐지 못하는 손해를 보다가 내 몫의 불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날로 까려가서 불길을 살리려면 그의 다리 뒤로 손을 넣어야 했지만 여전히 그를 모르는 채 했다 뭐야 새치기 하는 거냐 드러물이 말했다 아 너였구나 잘 지냈어 나는 불쏘시계를 손에 쥐고 말했다 난 또 염치 없이 불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누군가 했지 나는 그 말과 함께 불길을 높이 살린 다음 드러물과 나란히 불을 등지고 서서 어깨를 똑바로 폈다 방금 도착한 모양이지 드러물은 어깨로 날 살짝 밀면서 말했다 그래 방금 도착했어 나도 어깨로 그를 살짝 밀면서 말했다 아주 고약한 곳이야 자네 고향이 여기라고 했던가 맞아 내 고향이야 드러물 자네 고향인 쉴 없어도 이곳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들었는데 많이 다르지 드러물은 자기 부츠를 나는 내 부츠를 내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드러물이 내 부츠를 나는 드러물의 부츠를 내려다보았다 여기 내려온지 오래됐어? 나는 불길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리라 작정하며 물었다 실력이 날 정도로 오래됐지 드러물은 하품을 하품을 하는 척 했지만 그 역시 불길을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작정인 듯 했다 여기에 오래 머물 거야? 모르겠는데 드러물이 대답했다 전엔 나도 몰라 나는 이 대목에서 피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만일 드러물의 어깨가 한치라도 더 공간을 차지하겠다고 나온다면 그를 창밖으로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찬가지로 만일 내 어깨가 그 비슷하게 굴었다면 드러물은 나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상자 속으로 밀어버렸을 것이다 그가 조용히 휘파람을 불었다 나도 휘파람을 불었다 이 근처에 넓은 늪지대가 있다면서 드러물이 물었다 그래 있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드러물은 나와 내 부츠를 쳐다보더니 아 하고 짧게 감탄사를 내뱉고는 웃었다 재미있냐 드러물 재미있겠냐 핍 난 말 안장을 깔고 말을 타러 갈 거야 그냥 재미로 늪지대나 한번 돌아볼까 하고 저 건너에 마을들이 있다더군 뭐 재미있는 작은 술집들도 있고 그리고 대장관도 있다지 해이 식사를 식사를 하기로 되어 있거든 그런 뒤 드러물은 의기양양한 얼굴로 나를 힐끔 쳐다보았고 나는 비수에 찔린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는 둔하긴 했지만 나를 약올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다 나는 그를 양팔로 들어올려 집어던지고 싶었다 우리 둘에게 한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누구도 먼저 불길을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어깨와 발을 나란히 하고 뒷짐을 지고 서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불앞에 버티고 서있었다 문간에서는 말이 가랑비를 맞으며 기다렸고 테이블에는 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드러물이 먹은 아침 식사는 말끔하게 치워졌고 웨이터는 나에게 식사를 하라고 권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사람 모두 꼼짝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있었다 그 후 클럽에 가봤어? 드러물이 물었다 아니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갔을 때 멋쟁이 새들에게 너무 질려서 지난번이라면 우리가 의견차를 보였을 때 말이야 그래 잘 아는군 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이런 이런 그들이 자네를 너무 쉽게 풀어주었군 그때 자네가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였어 드러물이 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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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물 그 문제에 대해서 자네는 충고할 자격이 없다고 봐 난 아무리 화가 나도 유리잔을 던지지는 않아 난 던져 나는 점점 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그를 노려보았다 드러물 난 이런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 유쾌한 대화가 못되니까 어려나시겠어 그는 거만하게 어깨 너머로 나를 보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드러물 자네만 괜찮다면 앞으로 우린 서로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그렇잖아도 나도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아니 차라리 그런 말할 필요도 없이 실천에 옮겨야겠어 하지만 제발 이성을 잃고 화내지 말라는 말은 해두고 싶어 자넨 그렇잖아도 이미 잃은 게 많잖아 드러물 그게 무슨 말이야 드러물은 대답 대신 웨이터를 불렀다 그의 부름에 웨이터가 나타났다 잘 듣게 오늘은 아가씨가 말을 타지 않을 거라는 말과 오늘 저녁에는 그 아가씨 집에서 식사할 거라는 말 새겨들었겠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리 웨이터가 급속도로 식어가는 내 차추전자를 손바닥으로 만져보고 애원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더니 사라졌다 드러물은 나와 나란히 한 어깨를 한 치도 움직이지 않으려 애쓰며 호주머니에서 시가를 꺼내 그 끝을 물어 뜯으면서 아무런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숨이 막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우리가 한마디라도 더하면 에스텔라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드러물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나오는 건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돌처럼 딱딱한 표정으로 맞은편 벽을 바라보고 서서 애써 침묵을 지켰다 우리가 우리가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유해 보이는 농부 세 명이 외투 단추를 풀고 손을 비비면서 다방으로 들어와 벽난로 쪽으로 오는 바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나는 유리창을 통해 드러물이 말의 갈기를 붙잡고 어색하고 거칠게 말에 올라타 앞뒤로 옆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가버린 줄 알았는데 입에 문 시가에 불을 붙이려고 다시 나타났다 그는 그때까지 시가에 불 붙이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다 호텔 마당인지 길인지 어딘지 모를 곳에서 잿빛 옷을 입은 남자가 불을 붙여주려고 나타났고 드러물은 안장에서 몸을 숙여 시가에 불을 붙이고는 다방 창문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면서 웃었다 불을 붙여준 남자는 내적으로 등을 돌리고 있어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구부정한 어깨와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올릭을 떠올리게 했다 그때는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 그 사람이 올릭인지 신경 쓸 여유도 아침 식사를 할 여유도 없었다 그저 날씨와 여행에 지친 얼굴과 손을 씻고 내가 발을 들여놓지 않았거나 알지 못했더라면 더 좋았을 잊지 못할 그 집으로 출발했다 미스 헤비샴과 에스텔라는 화장대가 놓여있고 벽에서 밀랍 양초가 타고 있는 방에 있었다 미스 헤비샴은 벽난로 옆 긴 의자에 앉아있었고 에스텔라는 그녀의 발치 아래 앉아있었다 에스텔라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미스 헤비샴은 뜨개질하는 에스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가자 두 사람은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고 두 사람 모두 내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들이 시선을 교환하는 것에서 그걸 알 수 있었다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길 찾아왔지 빕 미스 헤비샴이 물었다 나를 쳐다보는 그녀의 눈길에는 흔들림이 없었지만 그녀는 꽤 당황하고 있었다 에스텔라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추고 잠시 나를 쳐다보다가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고 나는 그녀의 손놀림이 내가 진짜 은인이 누군지 알게 된 것을 알고 있다고 무언의 암시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스 헤비샴 어제 에스텔라에게 할 말이 있어서 리치먼드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녀가 여기에 있다고 하기에 저도 따라왔습니다 미스 헤비샴 은 나에게 서너 번 앉으라는 손짓을 했고 나는 그녀가 자주 앉아있던 화장대 옆 의자에 앉았다 주위의 모든 황폐함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그 자리가 내게 적격인 것 같았다 미스 헤비샴 에스텔라에게 하려고 한 말을 지금 부인이 계신 곳에서 말하겠습니다 부인께는 놀라운 말도 아니고 또 불쾌한 말도 아닐 겁니다 저는 지금 부인께서 의도하신 대로 무척 불행합니다 미스 헤비샴은 계속 날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에스텔라의 손놀림에서 그녀 역시 고개를 들지는 않았지만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를 후원해 주시던 분이 누군지 마침내 알게 됐어요 그건 다행한 일도 아니고 또 제 명성과 지위 재력 등 어느 면에서도 제게 도움되는 일도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에스텔라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데 미스 헤비샴이 대물었다 너의 비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밀 때문이라고 그래서 부인께서 맨 처음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을 때 제가 결코 떠나지 말았어야 할 저기 저쪽 마을에 살고 있을 때 저는 저와 같은 처지의 아이라면 누구나 그랬겠지만 이곳에 와서 일종의 하인으로 당신의 욕구와 변덕을 충족시키고 보수를 받았죠 그래 그래 핍 그랬지 미스 헤비샴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리고 제거스 씨는 제거스 씨는 그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내 변호사인 동시에 너의 후원자의 변호사라는 사실을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는 다른 많은 사람과도 그와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런 일이 자주 있지 그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누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미스 헤비샴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수척한 얼굴에 감추거나 피하려는 기색이 없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을 때 최소한 부인께서 그렇게 유도하지 않으셨던가요 그래 내가 오해하도록 내버려 뒀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감사해야 할 일일까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단 말이냐 미스 헤비샴이 목발로 바닥을 치면서 갑자기 노발대발 화를 내는 바람에 에스텔라가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것은 서투른 불평이었고 나는 그런 불평을 할 작정은 아니었다 한바탕 화를 낸 다음 조용히 뭔가를 생각하던 미스 헤비샴이 말했다 됐다 됐어 그래 또 다른 할 말은 그때 전 이곳에 오는 대가로 보수를 넉넉히 받았죠 대장간 도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요 나는 그녀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 방금 제가 드린 질문은 오로지 제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질문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이타적인 질문이길 바랍니다 미스 헤비샴 부인께서는 제 오해를 부치기는 한편 부인의 이기적인 친척들을 벌주고 이용하고 상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인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하셨죠 그랬어 그랬어 왜 그러면 안 되니 그들도 그렇게 했을 텐데 그리고 너도 그랬을 거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되지 말라고 그들이나 너에게 간청하는 고통을 겪어야 한단 말이니 넌 내 스스로 올가미를 씌었어 나는 너에게 올가미를 씌운 적이 없다 이번에도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내는 바람에 나는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미스 헤비샴 저는 부인의 친척분의 집에 맡겨줬고 런던으로 간 후로는 계속 그들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솔직히 말해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제 말을 받아주시든 말든 제 말을 믿어주시든 말든 만일 부인께서 매튜 포켓이나 그의 아들인 허버트를 관대하고 강직하고 솔직하고 음모나 비열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알고 계시다면 그 두 사람을 대단히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면 저는 그릇대고 비열한 인간일 겁니다 그들은 너의 친구들이잖니 그들은 자청해서 제 친구가 됐습니다 내가 그들의 권리를 빼앗았다고 생각할 때 사라 포켓이나 미스 조지아나나 카밀라 부인은 날 친구로 생각하길 거부할 때 말입니다 미스 헤비샴에게 포켓시와 허버트를 다른 친척들과 비교해서 설명한 건 잘한 일인 것 같아 기뻤다 그녀는 잠시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피엡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냐 그들을 다른 친척들과 똑같이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핏줄은 같을지 몰라도 그들의 본성은 전혀 다릅니다 미스 헤비샴은 계속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또 물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냐 저는 별로 교활하지 못합니다 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걸 느끼며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부인께 바라는 게 있으면 그걸 숨기지 못합니다 부인께서 만일 제 친구 허버트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면 이 일은 성격상 절대로 본인 모르게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본인 모르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녀는 나를 더 주의깊게 볼 수 있도록 목발에 손을 얹고 물었다 왜냐하면 그 일은 2년도 더 전에 제가 본인 모르게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알려지는 게 싫기 때문입니다 제가 허버트를 끝까지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제 비밀이 아닌 다른 사람의 비밀이니까요 미스 헤비샴은 서서히 나에게서 눈을 떼 벽난로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말없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촛불 옆에서 한참 동안 불길을 바라보며 뭔가를 생각하다가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 덩어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깜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나를 쳐다보았다 처음에는 멍하다가 점점 주의를 집중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동안 에스텔라는 계속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미스 헤비샴은 나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할 말은 에스텔라 나는 이번에는 에스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다 넌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말이야 그녀는 내 말에 눈을 들어 나를 쳐다보았지만 손은 계속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나는 미스 헤비샴이 내 얼굴과 그녀의 얼굴 그녀의 얼굴과 내 얼굴을 번갈아 가며 힐끗거리는 걸 의식했다 에스텔라 이 말을 진작 했어야 했는데 내 오랜 오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 나는 미스 헤비샴이 우리 둘을 서로의 배필로 생각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오해했거든 그래서 너도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어 에스텔라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뜨개질을 하면서 고개를 흔들었다 나도 알아 나도 널 내 거라고 부를 희망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에스텔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가난해질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도 몰라 하지만 그래도 난 널 사랑해 이 집에서 맨 처음 널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에스텔라는 철저히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보며 뜨개질을 계속하며 다시 한번 고개를 흔들었다 만일 미스 헤비샴이 자신이 한 일의 중대성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가엾은 소년의 감수성을 이용하고 그 오랜 세월 헛된 희망을 가지고 그릇된 추구를 하게 하는 것으로 날 고문한 건 무척 잔인한 짓이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녀가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의 시련을 감당하기에도 벅차서 남의 시련을 볼 여유가 없었을 테니까 미스 헤비샴은 한 손을 왼쪽 가슴에 올려놓고 에스텔라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에스텔라가 뜨개질을 멈추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감정이나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날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나는 단어의 형태로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너의 말은 내 가슴에 와닿지 않고 내 심장에 전달되지 않아 나는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 내가 경고했잖아 맞아 했어 나는 비참한 심정으로 대답했다 그래 그래 했어 하지만 넌 내 경고를 무시했지 너는 내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지 않니 나는 내가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또 그러길 바랐어 에스텔라 넌 젊고 아름답고 앞날이 창창해 그건 에스텔라 너의 본성이 아니야 그게 내 본성이야 그녀는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그게 내 안에 형성된 본성 이라고 내가 몇 번 말했지만 난 너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생각해 그 이상은 할 수 없어 에스텔라 벤틀리 드러물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데 널 쫓아왔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럼 내가 그자를 부추기고 그자와 함께 말을 타고 그자가 오늘 너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는 것도 사실이야 그녀는 내가 그런 걸 알고 있다는데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곧 대답했다 사실이야 에스텔라 넌 그자를 사랑하지 않아 뜨개질 뜨개질하던 그녀의 손이 처음으로 멈췄고 그녀는 꽤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도 내 말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니 에스텔라 설마 그자와 결혼하려는 건 아니겠지 에스텔라는 미스 헤비샴을 쳐다보고 뜨개질을 하면서 잠시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더니 대답했다 진실을 말해줄까 난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나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받은 고통을 감안하면 생각보다 자신을 잘 통제한 편이었다 다시 고개를 드니 미스 헤비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나는 다급하고 비통한 가운데서도 그녀의 그런 표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에스텔라 제발 미스 헤비샴이 이끄는 대로 치명적인 길로 가서는 안 돼 나 같은 건 영원히 사랑하지 않아도 좋아 넌 항상 그래왔고 나도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드러물보다 나은 남자에게 너 자신을 맡겨야지 미스 헤비샴은 드러물보다 훨씬 나은 너를 사모하는 많은 남자들과 상대적으로 그 수는 적겠지만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소수의 남자들에게 가장 큰 모욕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를 그자와 결혼시키려는 거야 그 소수의 남자들 중 누구도 나만큼은 아니겠지만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을 선택해 스텔라 제발 그렇게 해 나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녀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결혼 결혼 준비를 하고 있고 곧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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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야 너는 왜 내 양어머니를 모략하는 말을 하니 이건 양어머니의 뜻이 아니야 나 혼자 내린 결정이야 에스텔라 그런 비열한 인간에게 너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 스스로 내린 결정 이라고 내가 누구에게 날 내던진 다는 말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머지않아 내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다는 걸 느낄 사람에게 내가 나 자신을 내던지는 거니 됐어 이제 그만해 난 결혼해서 잘 살 거고 내 남편도 그럴 거야 좀 전에 미스 헤비샴이 나를 치명적인 길로 이끈다고 말했는데 그녀는 내게 아직 결혼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라고 충고하셨어 하지만 나는 별 매력도 없는 지금까지의 삶이 지겨워졌고 내 삶을 바꿔보고 싶어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마 우린 결코 서로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에스텔라 그런 비열한 짐승 같은 놈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 멍청한 놈하고는 절대 안 돼 나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내가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염려는 없으니까 걱정마 난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자 내 손이나 잡아 이것으로 우린 끝이야 몽상가 소년 아니면 남자라고 해둘까 에스텔라 내가 드러물의 아내가 되는 걸 어떻게 보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는 그녀의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리며 어떻게든 눈물을 참으려 했으면서 말했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 곧 잊어버릴 거야 에스텔라 결코 그렇지 않아 일주일만 지나면 너는 날 잊을 거야 널 잊는다고 에스텔라 넌 내 존재의 일부 내 자신의 일부야 여기에서 널 처음 만난 이후 넌 내가 읽은 책의 줄마다 존재했어 넌 그때부터 줄곧 거칠고 천박한 소년에 가엾은 심장에 상처를 줬어 넌 내가 읽은 책의 줄마다 존재했어 넌 내가 보는 모든 경치 속에 존재했어 강에도 지나가는 배의 도체도 눕지대에도 구름에도 빛 속에도 어둠 속에도 바람에도 숲에도 바다에도 거리에도 넌 내가 알게 된 모든 우아한 환상의 화신이었어 너의 존재와 내가 내게 주는 영향은 지금까지도 언제 어디서나 그랬지만 앞으로도 런던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의 재료인 돌보다 더 실질적이고 더 제거하기 어려울 거야 에스텔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넌 나라는 존재의 일부 내 안에 작은 선량함의 일부 작은 사악함의 일부로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이별하는 지금 이 순간 난 널 선량함 가만 결부시킬 거야 그리고 널 항상 그렇게 기억하겠어 너는 나에게 해를 끼치기보다는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줬으니까 이제 아무리 괴롭더라도 참아야겠지 에스텔라 신의 은총이 함께하길 빌게 신이 널 용서하길 빌게 불행으로 혼미한 가운데 어떻게 이런 말들을 더듬더듬 내뱉었는지 모르겠다 안으로 골마들어간 상처에서 피가 솟아나듯 내 안에 억눌려있던 격앙된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나는 그녀의 손에 한참 동안 입술을 대고 있다가 그녀 곁을 떠났다 그러나 그 후 그때 일을 회상할 때면 에스텔라는 그저 믿기 어렵다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던 반면 아직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미스 헤비샴의 유령 같은 모습은 연민과 후예로 가득 찬 헬숙한 모습으로 변해간 것으로 기억났고 또 그렇게 기억날만한 일이 나중에 생겼다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게 사라졌다 너무나 많은 것이 끝나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 집 대문을 나설 때는 그 집에 들어갈 때보다 햇빛이 더 어두워진 것 같았다 잠시동안 나는 골목과 샛길로 숨어 다니다가 런던까지 걸어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때쯤은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 호텔로 돌아가 드러물과 마주칠 수도 없고 마차에 앉아 다른 사람과 얘기를 주고받을 수도 없고 차라리 내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내가 런던 브릿지를 건넌 것은 자정이 넘어서 였다 템스강의 미들섹스 강변 가까이 당시 서쪽으로 나있던 좁고 복잡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 템플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강변 근처에 있는 화이트 프라이어스를 통과하는 거였다 나는 다음 날 돌아오기로 되어 있었지만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만일 허버트가 잠들었더라도 그를 깨우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템플에 출입구가 잠긴 후 화이트 프라이어스 출입구를 이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고 또 온몸이 진흙투성이에 몹시 지쳐 있었으므로 야간 경비가 겨우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만 살짝 문을 열고 나를 샅샅이 조사할 때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기억을 도와주기 위해 내 이름을 말했다 확실치는 않지만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선생님 편지가 와있어요 그걸 가지고 온 사람이 반드시 여기서 읽게 해달라고 당부하더군요 나는 그의 말에 몹시 놀라면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겉봉에는 필리핍 기아라고 쓰여있었고 그 위에는 이것을 여기에서 읽으십시오 라고 쓰여있었다 나는 겉봉을 뜯어 경비가 들어주는 랜턴 아래에서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외믹의 글씨로 되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허버트는 안전하게 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고 편지를 읽자마자 나는 템플에서 돌아서서 플리트 거리로 간 뒤에 야간 전세마차를 타고 코벤트 가든에 있는 험험스 호텔로 갔다 당시 그 호텔은 밤 어느 시각에 가도 방을 얻을 수 있었다 종업원이 쪽문으로 나를 맞이하고 선반에 한 줄로 정돈된 양초에서 다음 차례 양초에 불을 붙이고 숙박계에 있는 다음 차례 방으로 나를 안내했다 둥근 천장이 달린 침실은 1층 뒤쪽에 자리잡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 에는 네 기둥이 달린 포악한 괴물같이 생긴 침대가 한쪽 발은 벽난로 쪽에 또 한쪽 발은 문간에 두고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작은 세면대가 초라하게 구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내가 야간 등불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자 종호버는 쾌쾌묵은 골풀 양초를 갖다 주었다 이것은 걸어다니는 지팡이 유령처럼 생긴 것으로 건드리면 곧 부러질 것 같고 아무것도 비출 수 없을 것 같았으며 동그랗게 구멍들이 뚫린 높다란 깡통에 갇혀 있었다 이 동그란 구멍들은 벽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백개의 눈을 가진 거인인 아르고스가 눈을 크게 뜨고 노려보는 듯한 그림자를 들이왔다 침대에 들어가 아픈 발로 피로와 비참함에 젖어 누워있자니 이 바보같은 괴수의 눈을 감길 수 없듯이 나도 눈을 감고 곤히 잠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울하고 캄캄한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 노려보았다 얼마나 서글픈 밤이었던가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긴 밤이었던가 방 안에서 차가운 그을음과 후덥지근한 먼지 냄새가 났고 불쾌한 생각은 또 다른 불쾌한 생각을 낳았으며 더욱 불쾌한 다른 것들이 내 등을 타고 올라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노라니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이상한 소리들이 제각기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장롱이 속삭이고 벽난로가 한숨짓고 작은 세면대가 딱딱 소리를 냈다 그와 동시에 벽에 있던 눈들이 새로운 표정을 지었고 또한 나를 노려보는 주위의 모든 물건에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적힌 걸 보았다 어떤 밤의 환영과 밤의 환청도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환영을 밀어내지 못했다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이 그러하듯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도 왜 내가 집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는지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프로비스가 하숙집에 안전하게 있는지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물어 다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심지어 에스텔라와 그날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헤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헤어질 때 상황 그녀의 표정과 말투 뜨개질할 때 그녀의 손놀림을 생각할 때도 군데군데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라는 경고가 불쑥불쑥 나타났다 나는 종업원에게 일곱시에 깨워달라고 부탁해두었다 누구보다 먼저 외믹을 만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월버스의 집으로 외믹을 찾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괴로운 밤을 보낸 방을 빠져나오는 건 너무나 다행한 일이었기에 종업원이 불편하게 자고 있던 날 깨우는 데는 문을 두 번 두드릴 필요도 없었다 나는 여덟시쯤에 외믹의 집이 있는 월와스에 도착했다 마침 시중 시중 소녀가 따끈한 롤빵 두 개를 들고 성체로 들어가고 있어 나는 그녀와 함께 뒷문을 지나 도개교를 건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외믹이 차를 우려내고 있는 곳에 모습을 드러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보니 어르신은 아직 침대에 누워 있었다 힙시 오셨군요 외믹이 말했다 집에 갔었습니까 네 하지만 메모를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혹시나 해서 템플의 출입구마다 편지를 맡겨놓았는데 어떤 출입구를 이용하셨나요 외믹이 물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출입구를 이용했는지 알려주었다 낮에 다른 출입구에 들러 편지를 없애야겠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서면 증거는 남겨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휩시 실례가 안 된다면 어르신을 위해서 이 소시지 좀 구워주시겠어요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메리 그럼 넌 가서 볼일 봐라 외믹이 시중 드는 소녀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 둘만 남았군요 빕시 하녀가 사라지자 그는 내게 눈을 찡긋하면서 말했다 나는 나는 그의 우정과 경고에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나는 어르신을 위해 소시지를 굽고 그는 어르신을 위해 롤빵에 버터를 발랐다 빕시 우린 서로 잘 통하는 사이죠 우린 사적이며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오늘 말고도 은밀한 거래를 한 적이 있죠 공적인 감정은 이것과는 물론 다르지만 말입니다 나는 정중하게 동의했다 매우 불안한 상태여서 내가 자꾸 소시지에 불을 붙이는 바람에 그는 불을 끊으라 바빴다 어제 아침에 일전에 한번 당신을 데려간 곳으로 갔다가 당신과 나 둘만 있을 때도 될 수 있으면 그곳의 이름은 직접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곳의 이름이 뉴게이트 형무소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웨믹시 이해합니다 어쨌든 어제 아침에 거기에서 우연히 식민지일과 관련이 있고 유동자산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누군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기로 했고 그 사람의 이름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웨믹시 아무튼 아무튼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세상 어떤 곳에서 작은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의 기호에 거슬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비용과 무관하지 않게 말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느라 소시지를 심하게 태웠고 그것은 나와 웨믹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나는 웨믹에게 사과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사람이 사라져서 행방을 알 수 없답니다 그 때문에 온갖 추측과 설이 나돌고 있고요 가든 코트에 당신 집과 당신도 감시당했고 또 감시당할지도 모른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만 누구한테서요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웨믹은 대답을 피했다 공적인 책임과 상충될 수 있으니까요 그 소문을 들은 곳에서 다른 이상한 소문을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 소문도 들은 거죠 누구한테 들었느냐는 밝힐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나에게 소시지를 굽는 포크와 소시지를 받아 작은 쟁반에 깔끔하게 어르신의 아침상을 차렸다 아침상을 가져가기 전에 그는 먼저 깨끗한 흰 넵킨을 가지고 어르신의 방으로 들어가 턱 밑에 넵킨을 묶고 어르신을 일으켜 앉힌 다음 나이트캡을 한쪽으로 밀어넣어 상쾌한 기분이 들게 해드렸다 아주 조심스럽게 아침상을 어르신 앞에 갖다 놓은 그는 무난 인사를 드렸다 간밤에 별일 없으셨죠 아버님 그 말의 노인은 별일 없었다고 쾌활하게 대답했다 어르신이 밖으로 나올 상태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른 채 하기로 했다 나는 외믹이 돌아오자 궁금한 것을 물었다 감시에 대해서는 나도 의심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외믹씨 우리 집과 날 감시하는 건 방금 언급한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나요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장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렇다거나 그렇게 될 거라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외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그가 리틀 브리틀에 충실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말을 삼가고 있으며 또 그의 한계를 넘어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준 데 감사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그를 조를 수 없었다 그러나 불길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한 끝에 그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대답을 하고 안 하고는 그가 결정에도 좋고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침 식사를 하다가 잠시 멈추더니 팔짱을 끼고 두 손가락으로 셔츠 소매를 살짝 걷어올리면서 질문을 해보라는 뜻으로 나를 향해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본명이 컴페이슨이라는 성질이 고약한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외믹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있나요 그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런던에 있습니까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인 후 우편함처럼 생긴 입을 꾹 다물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개를 끄덕이고 아침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이제 질문이 끝났으니 그는 내 주위를 끌기 위해 이 말에 힘을 주었다 내가 그 소문을 들은 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리죠 나는 먼저 핍씨 당신을 만나러 가든 코트에 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집에 없어서 허버트씨를 만나러 클라리코의 사무실로 갔죠 거기에서 허버트씨를 만났죠 나는 아무 이름도 되지 않고 또 자세한 얘기도 하지 않고 그에게 톰이든 잭이든 리처드든 누가 집에 있거나 그 근처에 있다면 그 톰이나 잭이나 리처드를 당신이 없을 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허버트씨를 이해시켰죠 허버트가 무척 당황했겠군요 네 무척 당황했죠 나는 톰이든 잭이든 리처드든 지금으로선 그를 너무 멀리 데리고 나가는 건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내 의견을 말했습니다 핍시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요 지금으로선 대도시만큼 안전한 장소가 없어요 일단 대도시에 들어와 있는 이상은요 덮개를 너무 빨리 벗기지 마세요 숨어 있는 게 좋습니다 상황이 좀 느슨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덮개를 벗긴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그의 소중한 조언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다음 허버트가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허버트 씨는 30분쯤 생각하더니 한 가지 계획을 내놨어요 그는 내게 비밀이라면서 자기에게 교제하는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에 대해서는 당신도 물론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아가씨에게 병석에 누워계신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여객선 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라 강을 오가는 배들을 구경하기 좋도록 내다지 창 옆에 침대를 두고 누워계신다더군요 아마 당신도 그 아가씨를 만나봤겠죠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사실 그녀는 내가 허버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치스러운 친구라고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며 허버트가 나를 소개시켜주겠다고 처음 제안했을 때 그녀는 그 제안을 별로 달갑지 않게 여겼다 허버트는 그런 사정을 내게 솔직히 말하고 그녀와 내가 만나는 건 좀 더 시간이 지난 후에 하자고 말했다 내다지 창이 있는 그 집은 라임하우스와 그리니치 사이에 있는 풀의 강변에 있다고 합니다 웨믹이 말했다 집주인은 인품이 좋은 미망인 이고 그 집 2층에 가구 딸린 하숙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톰인지 잭인지 리처드 인지 하는 사람의 임시 거처로 삼으면 어떻겠느냐고 허버트 씨가 내 의견을 묻더군요 나는 세 가지 이유에서 그 집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그 집은 순찰 구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크고 작은 길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당신이 그 집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허버트 씨를 통해서 톰인지 톰인지 잭인지 리처드인지 하는 사람의 안부를 전해드릴 수 있고요 셋째로는 시간이 좀 지난 후 만일 톰인지 잭인지 리처드인지 하는 사람을 외국 기선에 태워 도망시키고 싶다면 그곳에서 바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외믹의 말에 크게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다음에 하던 말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그러죠 핍씨 허버트 씨는 의지를 가지고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9시에 톰인지 잭인지 리처드인지 하는 사람을 그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 전에 하숙집에는 그가 도보로 가게 됐다고 말해두었죠 실제로 그는 도보로 가는 길로 갔다가 뒷골목을 이용해서 그 길에서 빠져나왔고요 그리고 일을 이렇게 처리한 것에 또 한 가지 이점은 이 모든 일이 당신이 없을 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 그때의 당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건 의심을 피하고 혼동을 일으키죠 어젯밤에 돌아왔을 때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그건 더 큰 혼동을 일으키고 당신은 혼동을 일으킬 필요가 있으니까요 웨믹은 아침 식사를 끝내고 시계를 보더니 상의를 입기 시작했다 그는 상의 소매에 팔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리처드 인지 하는 사람이 잘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오셔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젯밤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일단 집에 들어간 다음에는 절대 그곳을 찾아가지 마세요 아마 오늘 찾아가면 무척 반가워할 겁니다 이제 웨믹의 손이 소매 밖으로 나왔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했다 펩시 마지막으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웨믹이 손을 내 어깨에 올려놓더니 목소리를 낮춰 진지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유동자산을 인계받으세요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요 그 사람의 유동자산에 무슨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믹에게 내 마음을 확실히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설명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펩시 시간이 다 됐군요 난 그만 출근 해야겠습니다 급한 볼일이 없으면 여기 계시다가 해가 진 다음에 나가는 게 좋겠어요 무척 걱정스러워 보이는데 하루종일 우리 아버님과 조용하게 지내고 나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버님은 곧 일어나실 거예요 그는 어르신에게 큰소리로 명랑하게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다 나는 외미개 날로가에서 곧 잠이 들었고 어르신과 나는 거의 하루종일 날로가에서 꼬박꼬박 조는 것으로 서로의 존재를 즐겼다 우리는 점심식사로 돼지고기 허리살과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먹었고 나는 조느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르신을 향해 선의로 계속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해가 질 무렵에 나는 그 집을 나왔다 나는 여덟시가 되어서야 겨우 바깥공기를 쐴 수 있었다 연안어선 건조장과 돗대와 노화 선대 제작소에서 나는 톱밥 냄새로 공기는 불쾌하지 않은 냄새를 풍겼다 풀의 강변은 내가 잘 모르는 곳이었고 강변에 도착하니 내가 찾는 곳은 짐작한 곳에 있지도 않았고 찾기 쉬운 곳에 있지도 않았다 그것은 칭크스 분주에 있는 밀폰드뱅크라는 곳에 있었다 나는 그쪽에 있는 것이라고는 밧줄 공장인 올드그린 코퍼밖에 몰랐다 밧줄에 묶여 드라이독에서 드라이독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배들 몇 개의 조각으로 해체되는 과정에 있는 낡은 선체 썰물이 지나간 다음에 갯벌 조선소와 폐선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땅에 처박혀 있는 녹슨 닷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드럼통과 목재 올드그린 코퍼 말고도 수없이 많은 밧줄 공장 등 강변의 수많은 물체들 사이에서 나는 길을 잃고 연신 헤매었다 몇 번이나 목적지까지 가지도 못하고 돌아 나오거나 몇 번이나 목적지를 스쳐 지나갔다가 마침내 우연히 어느 무퉁이를 돌아갔더니 밀폰드뱅크가 나왔다 그곳은 강바람이 한 바퀴 돌아갈 만한 공간이 있는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꽤 상쾌한 곳이었다 나무도 두옥으로 있었고 황피한 풍차의 잔해도 있었고 올드그린 코퍼 밧줄 공장도 있었다 나는 달빛을 받으며 이빨 빠진 낡은 건초 갈기처럼 생긴 목재 울타리를 따라 밧줄 공장의 길고 좁은 담을 더듬어 걸어갔다 밀폰드뱅크에 있는 몇 채의 이상한 집들 중에서 정면이 목재로 되어 있고 네다지 창이 3층으로 되어 있는 집을 찾아 문패를 보니 윈플 부인이라고 쓰여 있었다 바로 그곳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명랑하고 푸근해 보이는 나의 지긋한 부인이 나타났다 그러나 허버트는 곧 부인을 물러나게 한 다음 아무 말 없이 날 응접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았다 낯선 동네의 낯선 집에서 허버트처럼 잘 아는 친구를 만나니 기분이 이상했다 나는 그를 쳐다보고 그를 쳐다보고 요리잔과 도자기가 들어있는 구석 찬장 벽난로 선반 위 조개 껍데기 캡틴 쿡의 죽음을 비롯해 진수식 가발과 가죽 승마바지와 승마 구두 차림으로 윈저성 테라스에 서 있는 조지 3세 등을 묘사한 판화를 보았다 모든 일이 잘 됐어 핸델 그 사람은 널 무척 보고 싶어 하지만 꽤 만족하고 있어 내 여자친구는 지금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어 조금 있다가 내려오면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때 인사하고 그 다음에 2층으로 올라가 보자 그녀의 아버지가 내는 소리야 나는 머리 위에서 무섭게 으르렁대는 소리를 의식했고 아마도 그게 내 얼굴에 나타난 듯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는 늙고 병든 불안당이야 허버트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도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 럼주 냄새가 나지 않아? 럼주를 입에 달고 사셔 럼주를 말이야? 그래 럼주가 통풍의 통증을 완화해준다는 건 너도 몰랐을 거야 저 노인은 모든 음식물을 2층 자기 방에 두고 배급을 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계시지 자기 머리맛 선반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모든 품목을 일일이 무게를 달아뒀어 방에 들어가 보면 아마 잡곡상 같을 거야 허버트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으르렁대는 소리는 길게 포효하는 소리로 변했다가 서서히 조용해졌다 브로비스가 위층에 하숙하게 된 건 윈풀 부인에겐 신이 주신 선물이나 다름없어 일반적으로 저 소리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재미있는 곳이지 핸들 그렇지 않아? 그곳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대단히 정리가 잘 되고 깔끔한 곳이기도 했다 윈풀 부인은 정말 훌륭한 부인이야 그녀가 어머니처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클라라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 핸들 클라라는 어머니가 안 계시고 이 세상에 혈육이라곤 나이든 저 괴짜씨밖에 없어 호버트 설마 그게 진짜 이름은 아니겠지? 그럼 아니고 말고 내가 지어낸 이름이야 원래 이름은 발릿이야 허버트는 어떻게 미스 클라라 발리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전에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해머 스미스에서 학교를 마치고 자기 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던 그녀를 알게 되었고 그와 그녀는 어머니 같은 윈풀 부인에게 그들의 애정을 고백했고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윈풀 부인의 배려와 분별력 덕분에 더욱 돈독해지고 적절하게 통제되어 왔다 발리노인은 통풍, 럼주, 사무장, 창고 이외의 복잡한 심리적인 이야기는 전혀 통하지 않았기에 민감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걸로 이해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발리노인의 고함소리가 천장을 통해 계속 대들보를 울리는 가운데 소리를 낮춰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열리더니 스무살쯤 된 예쁘장하고 가냘프게 생긴 검은 눈동자의 아가씨가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다 허버트는 그녀에게서 다정하게 바구니를 건네받고는 얼굴을 붉히며 클라라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매력적인 아가씨로 발리라는 잔인한 괴물이 자기를 시중들라고 가둬놓은 요정 같았다 핸들 이것 좀 봐 허버트가 동정어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바구니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이게 가엾은 클라라의 저녁거리야 매일 저녁 이런 식으로 배급을 준다니까 이게 그녀 몫의 빵과 치즈와 럼주인데 럼주는 내가 마셔 이건 내일 아침에 발리 씨가 먹을 아침 식사 재료야 요리해서 대령해야 하지 양고기 두 조각 감자 세 개 완두콩 약간 밀가루 약간 버터 60g 소금과 후추 약간 이걸 한꺼번에 넣고 끓여서 뜨거울 때 먹으면 통풍에 좋다는군 허버트가 음식물을 하나씩 지적할 때 그것을 빤히 쳐다보는 그녀의 체념한 듯한 태도에는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데가 있었고 허버트의 벌린 팔에 자신을 맡기는 얌전한 태도에는 남을 잘 믿는 사랑스럽고 천진스러운 데가 있었다 또한 그녀에게는 밀폰드뱅크 칭크 스푼지 올드그린 코퍼 밧줄 공장이나 대들보를 울리는 발리 노인의 고함 소리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것 같은 연약한 데가 있었다 나는 아직 열어보지도 않은 프로비스의 지갑 속 돈을 다 주어서라도 그녀와 허버트의 약혼을 지켜주고 싶었다 내가 흐뭇한 마음으로 감탄하며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점점 더 커지면서 으르렁대는 소리로 변하는가 싶더니 위에서 뭔가가 무섭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마치 나무 다리가 달린 거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 천장을 뚫고 내려오려는 것 같았다 이 소리를 듣고 클라라가 허버트에게 아빠가 날 찾으시나 봐요 라고 말하고 달려갔다 양심도 없는 늙은 상어 같으니 그 노인이 지금 뭘 원할 것 같니 핸들 허버트가 내게 물었다 글쎄 마실 것 바로 그거야 허버트는 내가 중요한 걸 마치기라도 한 듯 소리를 질렀다 그는 식탁 위 물통에다 미리 럼주를 타뒀어 잠시만 있어봐 그러면 클라라가 럼주를 마실 수 있게 자기 아버지를 일으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이것 봐 길게 여운을 남기며 으르렁대는 소리가 한 차례 더 들렸다 으르렁대는 소리가 조용해지자 허버트가 말했다 이제 노인이 럼주를 마시고 있는 거야 또다시 으르렁대는 소리가 대들보를 울리자 허버트가 말했다 이제는 다시 침대에 눕는 거야 클라라가 돌아왔고 허버트는 나를 2층으로 데리고 갔다 그 집 꼭대기에 있는 방 두 개는 산뜻하고 공기가 잘 통했으며 아래층보다 발리시의 소리가 덜 들리는 곳으로 프로비스는 그곳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전혀 불안한 기색이 아니었고 특별히 언급할 만한 색다른 기분을 느끼는 것도 아닌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한결 유순했다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고 또 나중에 생각해봐도 왜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가 한결 유순해진 것은 확실했다 나는 월워스에서 하루 종일 쉬면서 생각한 끝에 그에게 컴페이슨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컴페이슨에게 깊은 완안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일 컴페이슨이 살아있는 걸 알면 그를 찾아 나설 테고 결국 자신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허버트와 나 그가 함께 난로가에 앉았을 때 프로비스에게 매미계의 판단력과 정보의 출처를 믿느냐고 물었다 그럼 그럼 믿고 말고 그는 근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말씀드리죠 웨믹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어떤 주의사항을 조언해 주었는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왔어요 나는 컴페이슨에 대한 이야기만 빼고 웨믹한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다 그리고 또한 웨믹의 조언에 따라 그와 함께 안전한 길을 택해 외국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이제 한결 유순해졌고 나를 찾아옴으로써 위험에 빠졌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자기가 돌아온 건 모음이었으며 그게 모음이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이상 무모한 모음이 될 만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훌륭하게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자신의 안전이 별로 염려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때까지 난록불을 쳐다보며 생각에 잠겨있던 허버트가 웨믹의 제안에서 힌트를 얻어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났다고 말했다 핸들 우리 둘 다 노적기를 잘하니까 적당한 때가 되면 우리가 이분을 보트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노를 저으면 사공을 고용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최소한 의심을 사지 않을 거야 핸들 내가 내일부터라도 당장 템플 계단에 보트를 세워놓기 시작해서 거기에서 매일 습관처럼 보트를 타고 강을 왔다 갔다 하면 좋지 않을까 내가 보트를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보트를 탄다고 해서 누가 눈치를 채고 누가 신경을 쓰겠어 스무 번이나 십 번쯤 그렇게 하고 나면 아무도 내가 보트 타는 걸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계획이 마음에 들었고 프로비스도 그 계획에 상당히 고무되었다 우리는 다음 날부터 당장 실천에 옮기기로 합의했고 만일 우리가 밀폰드 뱅크 앞을 지나가더라도 프로비스가 우리를 아는 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가 동쪽으로 난 그의 방 창문의 블라인드를 내리기로 합의했다 이제 의논이 끝나고 모든 게 합의됐으므로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다 허버트에겐 둘이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30분 먼저 출발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프로비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당신을 여기 두고 가기는 싫지만 나하고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더 안전할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피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안녕히 계시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그냥 잘 자라고 말해 그는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허버트가 정기적으로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준비를 다 해둘 테니까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가 방에 남아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를 내려오지 못하게 했다 그는 방문 앞 층계참에 서서 우리가 계단을 내려갈 때 앞을 잘 볼 수 있도록 계단 난간 위로 등불을 비춰주었다 나는 그가 서 있는 쪽을 뒤돌아보면서 그가 처음 나를 찾아온 날밤을 생각했다 그때는 그와 내 위치가 뒤바뀌어 있었고 그때는 그와 헤어지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러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계단 발치에서 나는 허버트에게 그가 프로비스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렇지 않고 하숙인의 이름은 캔벨시로 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아름답고 얌전한 검은 눈동자의 아가씨와 진실한 사랑과 순수한 동정을 보여주는 어머니 같은 여인에게 작별인사를 한 후 그 집을 나왔다 이제 올드그린 코퍼 밧줄 공장이 완전히 딴판으로 보였다 발리노이는 그곳의 언덕처럼 늙고 거칠게 욕설을 퍼부을지 모르겠지만 칭크스분지에는 그걸 상세하고도 남을 젊음과 신뢰 희망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나는 에스텔라와 우리의 이별에 관해 생각하면서 우울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갔다 템플은 모든 게 예전처럼 평화로웠다 며칠 전까지 프로비스가 살던 길 건너편 하숙집 창문은 어둡고 조용했으며 가든 코트에 서성대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계단을 올라가기 전에 분수 앞을 두어 번 둘러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없고 나 혼자뿐이었다 나는 시무룩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해서 곧장 침실로 향했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내 침실로 달려온 허버트도 나처럼 밖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음 날 나는 보트를 가져올 준비를 했다 일은 곧 진행되었고 나는 걸어서 1, 2분 내로 도착할 수 있는 템플 계단에 보트를 갖다 두었다 그때부터 나는 훈련과 연습을 위해서 보트를 타러 나가기 시작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허버트와 함께 나는 추울 때나 비가 올 때나 진눈깨비가 내릴 때나 매일 보트를 타러 나갔으며 몇 번 나간 뒤로는 나를 특별히 주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블랙프라이어스 다리 위쪽으로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나 조수의 시간이 변함에 따라 런던 브리지 쪽으로 범위를 넓혔다 당시에 있던 것은 옛 런던 브리지로 그곳은 조수의 상태에 따라 물살이 위험할 정도로 거세질 때도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총알처럼 빠르게 이 다리를 통과할 수 있게 되었고 풀을 오가는 선박들 사이로 노를 저어 에리스까지 내려갈 수 있었다 처음 밀폰드뱅크를 지나갈 때 허버트와 나는 함께 노를 저었고 우리는 갈 때와 돌아올 때 그의 방 동쪽 창문에 블라인드가 내려진 것을 보았다 허버트는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은 프로비스의 하숙집에 다녀왔고 걱정스러운 소식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걱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한 번 그런 생각이 들면 그것은 자꾸만 사람을 괴롭혔다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무고하게 의심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한마디로 나는 숨어 있어야만 하는 무모한 사람 때문에 항상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허버트는 가끔 해가 진 뒤에 창가에 서서 조수가 밀려가는 걸 보면서 그것이 모든 희망을 싣고 클라라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맥의 위치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 수면에 흐르는 어두움은 신속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를 잡아가려는 추적자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기만 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 가운데 몇 주가 흘러갔다 우리는 외믹을 기다렸지만 그는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 만일 월워스에서의 그를 몰랐더라면 그리고 그와 사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특권을 누리지 않았더라면 그를 의심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가만히 참고 기다렸다 나의 세상사는 의물하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나는 채권자 몇 명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 현금이 부족해 잘 쓰지 않는 보석률을 현금으로 바꾸어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생각이나 계획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프로비스에게서 돈을 더 받아쓰는 것은 비겁한 사기 행위나 다름없었으므로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가 보관할 수 있도록 허버트를 통해 돌려보냈다 그것이 위선이었는지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정체를 드러낸 후에 그의 후의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데 일종의 만족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는 에스텔라가 결혼했으리라는 느낌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렇게 될 것이 거의 뻔했지만 나는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신문도 보지 않았다 허버트에게도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내가 왜 이미 바람에 휘날려간 희망의 마지막 가엾은 옷자락을 부여잡고 있었는지 나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은 작년, 지난달, 혹은 지난주에 이와 비슷한 모순된 행동을 한 적이 없는가 나는 또한 맥의지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나는 아침이면 그가 발각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함께 눈을 떴고 밤이면 혹시 허버트가 나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통 때보다 발걸음을 빨리 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런 걱정과 그와 비슷한 목적의 걱정을 하는 가운데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불안과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는 보트를 타고 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며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조수의 상태에 따라 강 하류로 내려갔다가 소용돌이 치는 옛 런던 브릿지의 아치와 말뚝을 지나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거셀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세강 근처의 부득가에 보트를 세워두고 왔다가 나중에 템플의 층계로 보트를 가져왔다 그러면 부득가 사람들이 나와 내 보트를 예사로 여기게 되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싫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일에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두 가지 만남이 비롯되었다 2월 말경 어느 오후 나는 썰물에 떠밀려 그리니치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수를 타고 올라와 해가 질 무렵 부득가에 보트를 댔다 낮에는 날씨가 화창했는데 해가 지자 안개가 끼기 시작해 나는 보트들 사이로 조심스럽게 더듬더듬 길을 찾아야 했다 강을 오가며 그의 창문의 신호를 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다 날씨가 으스스한 추운 저녁이라 나는 당장 따뜻한 저녁 식사로 몸을 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템플의 집으로 곧장 가면 몇 시간 동안 시리와 고독에 빠져 있을 것이 뻔했으므로 저녁 식사를 한 후 연극 구경이나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웹술씨가 성공 여부가 의심스러운 공연을 하는 극장이 부득가에 있었으므로 나는 그 극장에 가보기로 했다 나는 웹술씨가 연극을 부활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몰락에 한몫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연극은 인품조끼로 소문난 해군 가판장에 관한 이야기였다 해군 가판장으로 분장한 웹술씨는 해군 장관으로부터 막강한 정권을 위임받고 가슴에 별과 가터훈장을 달고 나타나 당장 수병들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명령했다 웹술씨는 자기 역할을 끝내고 무대 구석으로 밀려났다 사람들이 모두 나와 나무 피리를 불었다 그리고 그는 구석에서 불만스러운 눈으로 관객들을 살펴보다가 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넉나간 사람처럼 내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웹술씨의 두 눈은 놀랍게도 점점 번득거렸고 그는 속으로 온갖 생각을 하면서 점점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커다란 시계통으로 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한참 후에까지 그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한 시간 후 극장에서 나와 문간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를 만났을 때도 나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눴고 우리는 함께 거리로 나왔다 날 보신 것 같더군요 뷔, 자네를 봤느냐고? 물론 자네를 봤지 하지만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았던가? 누구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는 다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 나는 놀라서 나는 놀라서 웹슬 씨에게 그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달라고 졸랐다 자네가 거기 없었더라면 내가 그 사람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 웹슬 씨는 다시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집에 돌아갈 때면 나는 집에 돌아갈 때면 습관적으로 주위를 돌아보듯이 나도 모르게 주위를 돌아보았다 웹슬 씨가 하는 알 수 없는 말에 온몸이 오싹해졌기 때문이다 뷔, 지금 돌아봐도 소용없어 내가 무대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 사람은 나갔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가는 걸 봤어 웹슬 씨가 말했다 나는 누구든 의심의 눈으로 볼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 가엾은 연극 배우도 의심스러웠다 혹시 그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그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를 힐끗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뷔, 난 처음에는 자네가 그 사람과 함께 왔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는데 가만 보니 자네는 그 사람이 요령처럼 자네 뒤에 앉아 있는 걸 모르는 것 같더군 나는 다시 한 번 온몸이 오싹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의도가 시종일간 이런 말로 내게서 프로비스에 관한 이야기를 유도해내려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당연히 프로비스가 거기에 왔을 리 만무했다 뷔, 내 말이 이상하게 들릴 거야 자네 얼굴에 그렇게 쓰여 있어 하지만 정말 이상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자네는 결코 믿지 못할 거야 자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나도 믿지 못할 테니까 피, 옛날에 자네가 아주 어렸을 때 언젠가 크리스마스 날에 가저리 씨 집에서 오찬을 할 때 말이야 몇몇 군인들이 찾아와서 수갑을 고쳐달라고 한 거 기억나나 그럼요 기억나고 말고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두 탈지범을 추적하러 간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따라갔고 가저리는 자네를 업고 갔고 내가 앞장서고 내가 앞장서고 자네들은 최대한 날 뒤쫓아오려고 했던 것도 기억나나 그럼요 똑똑히 기억나요 그때 일이라면 웹슬 씨보다 내가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가 도랑에 있는 두 탈지범을 만났고 그 둘이 싸우고 있었고 그들 중 하나가 심하게 맞아서 얼굴을 크게 다친 것도 기억나나 네 눈에 선합니다 그럼 군인들이 횃불을 들고 그 둘을 한가운데 세운 일이며 우리가 그들을 끝까지 보기 위해서 어두운 늪지대를 지나간 일이며 횃불이 그들의 얼굴을 비춘 일 나는 특히 그 부분이 잘 기억나 캄캄한 밤의 고리가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 횃불이 그들의 얼굴을 비춘 게 노렷하게 기억나네 빕 그런 것들도 다 기억나나 네 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말일세 빕 그 두 재수 중 한 명이 오늘 자네 뒤에 앉아 있었네 자네 어깨 너머로 분명히 그 자를 봤어 잠깐만요 그 둘 중 누구를 본 것 같다는 거죠 얼굴을 다친 사람 내 맹세하지만 분명히 그 사람을 봤네 생각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분명해 정말 이상한 일이로군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최대한 가장해서 말했다 그렇지 피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이상한 일이야 웹슬씨의 말에 내가 얼마나 더 불안해졌는지 컴페이슨이 유령처럼 내 뒤에 앉아 있었다는 말에 얼마나 우싹한 공포를 느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프로비스를 숨겨주기 시작한 후 내가 잠시나마 그를 잊을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가 내게 가장 가까이 있을 때였다 그토록 주의를 기울였지만 그렇게 방심하고 그렇게 모를 수 있었다는 건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백개나 달아놓았는데 내 팔꿈치에서 그를 발견한 거라 다름없었다 그가 거기에 온 것은 내가 있었기 때문이며 우리가 처한 위험이 아무리 하찮게 보인다고 해도 위험은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 사람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느냐고 웹슬씨에게 물었다 그는 그것은 모르겠고 우연히 나를 발견했는데 내 어깨 너머로 그 사람을 보았으며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한참 후에 알아보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막연하게 그 사람을 나와 연결시켰으며 어쩐지 옛 고향마을 시절에 나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도 했다 나는 차림새는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옷을 입었고 다른 특이한 점은 없고 색상은 검은색이었던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얼굴이 보기 싫게 일그러져 있더냐고 물어보았더니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웹슬씨가 기억할 수 있는 걸 다 내게 말하고 내가 알아내고 싶은 것을 모두 알아낸 다음 나는 그가 저녁의 피로를 풀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다과를 대접하고 그와 헤어졌다 내가 템플에 도착한 건 밤 열두시에서 한시 사이였고 출입구는 닫혀있었다 출입구를 지나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허버트는 먼저 집에 와있었고 우리는 날로가에서 진지하게 의논했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알게 된 사실을 외믹에게 말하고 그가 신호를 보내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나는 외믹의 집에 너무 자주 가면 그에게 패가 될 것 같아 편지로 이런 말을 전하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편지를 써서 밖에 나가 붙였다 그때도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허버트와 나는 더 조심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조심했으며 그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전보다 더 조심했다 나는 보트를 타고 갈 때 외에는 칭크스 분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밀폰드뱅크를 지나갈 때도 다른 것들을 쳐다보듯이 그저 덤덤하게 쳐다보았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만남 중에서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이 있고 일주일쯤 후에 있었다 그날도 나는 옛 런던 브릿지 아래 부두에 보트를 세워두었다 시간은 보통 때보다 한 시간 정도 빠른 오후였다 나는 어디에서 식사를 해야 할지 몰라 치프사이드를 어슬렁어슬렁 걷고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거리에서 가장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표시를 내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큼지막한 손으로 내 어깨를 붙잡았다 제거스 씨였다 그는 그 손으로 내 팔짱을 꼈다 피 우리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갈까 어디로 가는 길인가 템플로 갈까 생각 중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건가 글쎄요 나는 반대 신문에서 그를 한 방 먹인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녁 식사하러 가는 길인가 그 정도는 인정해도 되겠지 네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없다는 것도 그것도 인정합니다 약속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와 같이 식사하러 가세 뭔가 이유를 대고 거절하려는데 제거스 씨가 재빨리 덧붙여 말했다 외믹두 온다고 했네 그래서 나는 순순히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치프사이드를 따라 걸어가다가 리틀 브리튼으로 비스듬히 꺾어 들어갔다 상점 진열장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가로등에 점등하는 사람들은 분비는 오후의 거리에서 사다리 놓을 자리를 찾지 못해 갈팡질팡하면서 허멈스 호텔에서 골플 양초가 괴기스러운 벽에 여러 개의 허연 눈을 뜨게 한 것보다 더 많은 빨간 눈을 짙어가는 안개 속에 뜨게 했다 리틀 브리튼의 사무실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편지를 쓰고 손을 씻고 촛불을 끄고 안전 자물쇠를 잠그는 것으로 하루 업무를 끝냈다 내가 제거스시의 난로 옆에 하릴없이 서 있으려니 오리락 내리락 하는 불길 때문에 선반에 있는 두 석고상이 나와 함께 사악한 까끅 놀이를 하는 것 같았고 구석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제거스시를 희미하게 비추는 땅딸막한 사무용 양초들은 교수형 당한 고객들을 추모라도 하듯이 지저분한 촌농으로 쌓여 있었다 제거스시와 웨믹시와 나 우리 셋은 전세마차를 타고 제라드 거리에 제거스시 집으로 갔으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가 나왔다 나는 그 집에서는 웨믹의 월워스 감정을 기대하고 애들로서라도 그걸 언급할 수 없었지만 그가 이따금 다정한 눈길을 보낸다면 그것마저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웨믹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테이블에서 고개를 들 때마다 시선을 제거스시에게 향했으며 내게는 웨믹이 쌍둥이인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웨믹인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대했다 웨믹 웨믹 피입시에게 미스 헤비샴의 편지를 보냈나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제거스시가 물었다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피입시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막 우편으로 붙일 참이었죠 여기 그 편지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라 제거스시에게 편지를 건네주었다 피입 이건 단 두 줄로 된 짧은 편지네 제거스시가 편지를 내게 건네면서 말했다 미스 헤비샴이 자네의 주소를 모른다면서 내게 보낸 걸세 요전에 자네가 말한 사업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며 자네를 만나고 싶다는군 어떤가 만나러 갈 텐가 네 그러죠 뭐 나는 편지에 눈을 돌리며 그렇게 말했고 편지에는 제거스시가 말한대로 쓰여있었다 언제 만나러 갈 짝정인가 급한 볼일이 좀 있어서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외믹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우편함처럼 생긴 입에 생선을 한 점 넣고 있었다 언제 내려갈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곧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피입시가 곧 내려간다면 답장을 쓸 필요가 없겠군요 외믹이 말했다 나는 외믹의 이 말을 미스 헤비샴을 만나러 가는 걸 지체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내일 당장 내려가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제거스시에게 말했다 외믹은 포도주를 한 잔 마시고 꽤 만족한 표정으로 제거스시를 쳐다보았지만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피입 우리의 친구 거미씨가 게임에서 이겼더군 나는 그 말에 동의하는 수밖에 없었다 거미씨는 벤틀리 드러물의 별명이었다 그 친구 정말 유망한 친구지 나름대로는 하지만 모든 일을 제 뜻대로 할 수는 없을 걸세 결국에는 더 강한 자가 이기겠지만 그가 만일 사람이 달라져서 그녀를 구타한다면 설마 그러게 하겠습니까 나는 얼굴과 심장이 벌겋게 달아올라 제거스시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자가 그런 못된 짓을 할 만큼 악당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네 빕 그냥 가정에서 말한 것 뿐이지 그가 만일 사람이 달라져서 그녀를 구타한다면 아마 그가 주도권을 지게 될 걸세 하지만 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지 못할 걸세 우리의 친구 거미씨 같은 사람은 구타를 하거나 아니면 움츠러들게 마련이지 움츠러들었다가 으르렁대거나 움츠러들었다가 으르렁대지 않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어쨌든 그는 구타하거나 움츠러들 걸세 외믹의 의견을 물어보게 제거스씨가 외믹을 바라보았다 구타를 하거나 움츠러들겠죠 외믹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자 그럼 벤틀리 드럼을 부인을 위해 건배하세 제거스씨는 옆에 있는 이동식 선반에서 고급 포도주가 담긴 유리병을 꺼내 세 사람의 잔을 채웠다 그리고 주도권 문제는 숙녀가 만족하도록 해결되기를 기원하며 숙녀와 신사 둘 다 만족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걸세 이런 몰리 오늘은 왜 이렇게 꿈을 대는 거야 그가 이 말을 할 때 가정부 몰리는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탁에서 손을 내리고 한두 걸음 뒤로 물러나 불안한 목소리로 몇 마디 변명을 했다 그녀가 말할 때 그녀의 손놀림에 어떤 부분이 내 관심을 끌었다 피 왜 그러나 제거스 제거스 시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화재가 제겐 좀 거북해서 그렇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뜨개질을 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냥 나가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나갔다가는 주인이 그녀에게 할 말이 있어 다시 부르지 나 않을지 몰라 쩔쩔매면서 주인을 쳐다보고 서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매우 주의깊었다 분명히 최근에 어딘가에서 그런 눈과 그런 손을 보았다 제거스 씨는 그녀에게 나가도 좋다는 손짓을 했고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하지만 나에겐 그녀가 아직 거기 서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그 손과 그 눈 흘러내리는 듯한 머리카락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걸 내가 아는 누군가의 손과 눈 머리카락과 비교해보고 짐승같은 남편과 20년 정도 험하게 살다 보면 달라질 손과 눈 머리카락 가도 비교해보았다 나는 가정부의 손과 눈을 다시 보았고 내가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 항피한 정원과 버려진 양조장을 거닐 때 스친 정체모를 희미한 느낌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생각해보았다 마차 창문을 통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던 누군가의 얼굴을 쳐다보았을 때 어떻게 그와 똑같은 느낌이 되살아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연상의 고리 하나가 극장에서 사람을 알아보게 했으며 어떻게 그전에는 없던 그런 고리가 우연히 에스텔라의 이름에서 뜨개질하는 것 같은 손과 주의깊게 응시하는 눈으로 내 생각이 옮겨가는 순간 내게 확고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나는 이 여인이 바로 에스텔라의 어머니라는 걸 알았다 제거수 씨는 내가 에스텔라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내가 구태여 감추려 하지 않았던 그녀에 대한 내 감정을 모를 리 없었다 화재가 내겐 좀 거북하다고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등을 다독거려주고 포도주를 한 잔 더 돌린 다음 식사를 계속했다 가정부는 단 두 번 더 나타나 잠시 머물다 나갔고 제거수 씨는 계속 그녀에게 날카롭게 굴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에스텔라의 손이 분명했고 그녀의 눈은 에스텔라의 눈이 분명했으며 그녀가 백번을 더 나타난다 해도 내 확신은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었다 따분한 저녁 식사였다 외믹은 잔이 주어지면 월급날 월급을 받아가듯 매우 사무적인 태도로 꼬박꼬박 포도주를 받아마셨다 내 관점에서 보면 그날 저녁 내내 그는 월워스에서 사는 외믹과 겉모습만 같을 뿐 속은 완전히 다른 쌍둥이 중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외믹과 나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그 집을 나왔다 제거수 씨의 부추들 틈에서 우리 모자를 찾느라 더듬거릴 때도 내가 아는 외믹은 어디 멀리가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제라드 거리에서 월워스 쪽으로 5미터 정도 갔을 때 나는 쌍둥이 중 내가 아는 외믹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었으며 쌍둥이 중 내가 모르는 외믹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자 핍씨 이제 됐어요 제거스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식사할 때는 나도 모르게 긴장이 돼요 긴장하지 않으면 한결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나는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피읍씨가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 사이에 한 말은 절대 밖으로 새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이러는 거죠 나는 외믹에게 혹시 미스 헤비샴의 양녀인 에스텔라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웨믹씨 그 제거스씨 집에 몰리라는 가정부는 제거스씨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더군요 그야 제거스씨가 그 여자를 길들여놨으니까요 처음에는 야수 같았거든요 제거스씨가 그 여자를 어떻게 길들였죠 뭐 그건 본인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그 여자는 오래전부터 그 집에 있었어요 그 여자 얘기를 좀 더 듣고 싶군요 우리 사이에 주고받은 말은 절대 새어나갈 일이 없다는 것 아시잖아요 글쎄요 나도 잘 모르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다는 모른다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죠 물론 사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입니다 당연하죠 웨믹씨 20년 전쯤 그 여자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석방됐어요 그때 그 여자는 상당히 미인이었고 집시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짐작하시겠지만 그녀의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무죄로 석방된 거군요 그렇죠 제거스씨가 도와주었죠 웨믹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거스씨는 그 사건을 놀라운 솜씨로 풀어나갔죠 상당히 절망적인 사건이었고 제거스씨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초기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제거스씨는 유명해졌고 그 덕분에 오늘의 그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제거스씨는 여러 날 동안 매일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서 구속도 안 된다고 주장했고 재판 때는 변호인단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지휘했죠 살해당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그 몰리라는 가정부보다 열 살 더 많고 체격도 더 크고 힘도 훨씬 더 센 여자였죠 질투 질투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었어요 두 여자 모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 몰리라는 여자는 아주 어려서 결혼했는데 뭐 정식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 역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남자와 내연관계 있었죠 그러다가 질투 때문에 격분하게 되었고요 나이로 따지면 그 남자와 더 잘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는 살해당한 여자는 하은슬로 히스 근처의 헛간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아마 헛간에서 격렬한 몸부림이나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여자는 멍이 들고 목이 졸려서 칠식사했어요 그런데 이 몰리라는 여자 말고는 범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제거스시는 그녀가 그런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데 이 사건에 기초를 두었죠 그때는 그 여자의 손 힘이 얼마나 센지 변호사님이 생각하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뭐 요즘은 가끔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몰리라는 여자는 체포될 때부터 아주 교묘하게 옷을 입고 있어서 실제보다 훨씬 연약해 보였어요 특히 그녀의 소매는 항상 팔이 연약해 보이도록 고안되었죠 그녀에겐 한두군데 멍든 흔적밖에 없었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녀의 손등에 찢긴 상처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손톱 자국이냐 아니냐 하는 거였죠 제거스시는 그녀가 자기 얼굴 높이만한 가시덩굴을 헤치고 나오려다 손등이 찢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피부에서 가시가 발견되어 증거물로 제출됐고요 조사 결과에서도 문제의 가시덩굴은 부러져 있었고 몰리의 옷조각과 피가 군데군데 발견됐죠 하지만 제거스시가 가장 대담하게 주장한 건 이거였어요 몰리는 살인이 일어난 그 시각에 남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살쯤 된 아이를 미친 듯이 죽이려 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제거스시는 이 법정이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죠 결국 배심원들은 제거스시한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그때부터 제거스시의 집에서 일하게 되었나요 그렇죠 석방 되자마자 그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지금처럼 길들여지게 된 거죠 결국 야생 상태에서 처음부터 길들여진 거죠 외믹씨 그 아이는 딸이었나요 아들이었나요 내가 듣기로는 딸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졌고 나는 마음을 무겁게 누르던 걱정에서 풀려나기는커녕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고 집으로 향했다 미스 헤비샴이 갑자기 변덕을 부려 내가 세티스 저택에 그렇게 빨리 다시 나타난 것에 놀라기라도 할 경우 증명서로 제시하기 위해 그녀의 편지를 챙긴 나는 다음날 마차로 그곳에 내려갔다 그러나 하프웨이 하우스 하우스에서 내려 아침 식사를 하고 나머지 길은 걸어서 갔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을 이용해 조용히 읍내에 들어갔다가 조용히 나오고 싶었기 때문이다 번화가 뒤쪽에 있는 메아리가 울려 퍼질 정도로 조용한 성당을 따라 걸어갈 때는 이미 대낮이 지난 다음이었다 옛날 나이 많은 수사들의 휴게실과 정원이 있었고 한때는 튼튼했던 담들이 지금은 초라한 헛간과 마구간으로 세태한 폐허지의 모퉁이는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수사들만큼이나 조용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서둘러 걸어가는 동안 성당 종소리는 그 전보다 더 구슬프고 아련하게 들렸고 귀에 익은 오르간 소리는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다 잿빛 종타비를 맴돌다 성당 정원의 키 큰 나무기로 날아가는 까마귀는 그곳이 달라졌으며 에스텔라는 영원히 그곳을 떠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미스 헤비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고 별채에 사는 나이 많은 하녀가 대문을 열어주었다 옛날처럼 어두컴컴한 복도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나는 그걸 들고 혼자 계단을 올라갔다 미스 헤비샴은 자기 방에 있지 않고 층계참 건너 더 큰 방에 있었다 문 안으로 들여다보기도 하고 노크도 했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이 벽난로 앞 누더기가 다 된 의자에 앉아 제가 되어가는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예전에도 종종 그랬듯이 방으로 들어가 그녀가 눈을 들면 가장 잘 볼 수 있도록 낡은 벽난로 산반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내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내게 주었지만 지독히 쓸쓸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연민을 느꼈다 거기에 서서 그녀를 동정하고 어떻게 해서 세월과 함께 나도 그 집에 고약한 운명의 일부가 되었는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내 그녀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사람이냐 네 저예요 피비입니다 제거스 씨가 어제 부인의 편지를 전해주기에 급히 달려왔습니다 고맙구나 나는 난록가로 낡은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와 앉으면서 그녀의 얼굴에서 나를 두려워하는 듯한 낯선 표정을 읽었다 지난번에 내가 여기 마지막으로 왔을 때 그때 한 얘기도 계속하고 내가 그렇게 무정한 사람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하지만 이제 넌 내가 뭐라고 해도 내 가슴에 인정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믿지 않겠지 내가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하자 그녀는 날 잡으려는 듯 떨리는 오른손을 내밀다가 내가 그 동작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 결정하기도 전에 손을 거두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를 도울 수 있는지 방법을 말해주겠다고 했지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말이다 네 제가 무척 하고 싶었던 일이죠 그래 그게 뭐지 나는 허버트가 나가는 사무실에 비밀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설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표정을 보니 내 이야기를 듣지 않고 다른데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아 이야기를 중단했다 내 추측이 맞았는지 그녀는 내가 말을 중단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아챘다 왜 말을 중단하는 거지 내가 너무나 미워서 말하는 것조차 싫은 거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부인께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말을 중단했을 뿐입니다 그랬을지도 모르지 다시 시작해라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말했다 그녀는 의지를 보일 때면 습관적으로 그렸듯이 목발에 손을 올려놓고 주위를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불길을 쳐다보았다 나는 말을 계속했고 내 돈으로 그 거래를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중요한 비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겠다는 표시는 했지만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럼 그럼 그 거래를 마무리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꽤 큰 금액이라 말하기가 망설여졌다 900파운드 900파운드입니다 빕 지금 불행하냐 그녀는 이 질문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평소와 달리 연민이 깃든 어조로 말했다 나는 목이 메어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목발에 왼발을 올려놓고 그 위에 조용히 이마를 올려놓았다 미스 헤비샴 저는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모르시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죄송하지만 그 이유 역시 비밀입니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들고 다시 불길을 쳐다보았다 다른 이유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내가 캐르카구나 그게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핍 내 친구를 도와주는 것만이 너를 도울 수 있는 길이냐 친구 일은 해결됐다고 보고 내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없습니다 말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조에 대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를 도와주실 일은 없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필기 도구를 찾아 황피한 방안을 둘러보았다 주위에서 그런 걸 찾지 못하자 그녀는 호주머니에서 금박을 입힌 빛바랜 상하 서판을 꺼내 목에 걸고 있던 역시 빛바랜 황금 케이스에 들어있던 연필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제거스씨와는 아직도 가깝게 지내느냐 그런 편입니다 어제도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이건 너에게 그 돈을 주고 내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 친구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라고 제거스씨에게 지시하는 근거 문서다 나는 이 집에 돈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일에 제거스씨를 관여시키는 게 싫다면 내가 너에게 돈을 보내주마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돈을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쓴 내용을 읽어주었고 그 내용은 직접적이고 명백했으며 내가 그 돈으로 사리사욕을 취하려 한다는 어떤 의심도 피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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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떨고 있는 그녀의 손에서 서판을 받았고 그녀의 손은 연필이 달려있던 사슬을 벗어나 내 손에 놓일 때 더욱 떨렸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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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내 이름이 첫 장에 있다 내 부서진 심장이 흙이 되고 나서 한참 후에라도 그 이름 밑에 나는 그녀를 용서한다고 쓸 수 있다면 제발 그렇게 해 미스 헤비샴 그런 일이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슴 아픈 실수를 저질렀어요 제 인생은 앞을 보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였습니다 부인께 가혹한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용서와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계속 내 시선을 피하다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날 쳐다보고는 놀랍게도 아니 그보다는 무섭게도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날 향해 합장한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의 가엾순 심장이 아직 젊고 싱싱하고 운전했을 때 자기 어머니 옆에서 천국을 향해 들어 올렸듯이 그렇게 들어 올렸다 백발이 성성한 늙은 얼굴에 그녀가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녀에게 얼른 일어나라고 간청했고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양팔로 그녀를 부축했다 그러나 그녀는 그녀는 잡기 잡기 쉬운 쪽에 있는 내 손을 잡고 그 위에 고개를 떨어뜨리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눈물을 떨구며 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울고 나면 도움이 될 것도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몸을 숙였다 이제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내가 몹쓸 짓을 저질렀다 몹쓸 짓을 그녀는 절망적으로 소리쳤다 미스 헤비샴 그 말이 제게 상처를 주기 위해 하신 일을 뜻하신다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은 별로 일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었더라도 에스텔라를 사랑했을 겁니다 에스텔라는 결혼했습니까 그래 결혼했어 그것은 물어보나마나 한 질문이었다 그렇잖아도 쓸쓸한 집이 더욱 쓸쓸해 보이는 것이 이미 그렇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내가 몹쓸 짓을 저질렀다 몹쓸 짓을 저질렀어 그녀는 또다시 백발을 지어뜯으며 탄식했다 나는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무슨 말로 그녀를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감수성 예민한 아이를 자신의 원한 실패한 사랑 상처입은 자존심에 대한 복수의 도구로 이용하는 통탄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햇빛을 차단함으로써 더 많은 걸 차단했다는 것 세상과 등진 생활을 함으로써 수많은 자연치유의 기회를 등지게 되었다는 것 그녀의 마음은 고독하게 사색하면서 병 들어갔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파멸함으로써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심하게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참회와 후회와 슬픔의 장김으로써 벌받고 있는 그녀에게 어떻게 연민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요 전에 내가 에스텔라에게 그런 말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울을 보여주기 전까지 나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몰랐다 내가 정말 몹쓸 짓을 저질렀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그녀는 또다시 수십 번도 넘게 자신이 몹쓸 짓을 저질렀다고 탄식했다 그녀의 탄식이 잦아들 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미스 헤비샴 부인의 마음과 양심에서 이제 저에 대한 죄책감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에스텔라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녀의 본성을 저버리게 한 실수를 조금이라도 많이 하실 수 있다면 지난 일을 백년 동안 한탄하고 있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얘야 피 그녀가 내게 보여주는 새로운 애정에는 나에 대한 진지한 여성스러운 연민이 들어있었다 얘야 이것만은 믿어다오 그 아이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나와 같은 불행에서 그 아이를 구원해주고 싶어서였다는 걸 믿어다오 처음엔 그 이상 다른 뜻은 없었다 네 그러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점점 미인으로 자라는 걸 보면서 나는 점점 고약해졌어 나는 그 아이를 칭찬하고 그 아이에게 보석을 주고 그 아이를 가르치고 또 내 가르침을 입증하는 증거로 내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그 아이의 심장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차가운 얼음을 집어넣은 거야 차라리 상처를 입고 부서지더라도 에스텔라의 심장을 원래대로 내버려 뒀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에 미스 헤비샴은 괴로운 듯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또다시 자기가 왜 그런 몹쓸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내가 내 사연을 안다면 어쩌면 나를 동정하고 날 좀 더 이해해줄지 모르겠구나 미스 헤비샴 저는 부인의 사연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이 마을을 떠난 직후 알게 되었죠 그 사연은 저에게 많은 연민을 자아냈고 전 그 사연과 그 영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부인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에스텔라에 관해서 부인께 한 가지 질문을 할 구실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에스텔라가 아니라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에스텔라에 관해서요 미스 헤비샴은 낡은 의자에 팔을 올려놓고 그 위에 머리를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다가 내 말에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대답했다 물어보렴 에스텔라는 누구의 아이였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십니까 그녀는 다시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제거스 씨가 에스텔라를 이곳으로 데려왔거나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데려왔지 왜 그녀를 데려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오랫동안 이 방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었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여기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모르니까 어느 날 그 사람에게 내가 길러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비참한 운명에서 구원해 줄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 그랬더니 어느날 그 사람이 자고 있는 그 아이를 데려왔고 나는 그 아이를 에스텔라라고 불렀다 그때 그 아이가 몇 살이었죠 두세 살 쯤 되었었지 에스텔라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자기는 고아였는데 나한테 입양된 걸로 알고 있지 나는 제거스 씨의 가정부가 에스텔라의 어머니라는 걸 너무 확고하게 믿고 있었기에 그걸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서 따로 증거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들의 관계가 그토록 명백하고 확고할지는 자신이 없었다 미스 헤비샴과 더 길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무슨 말을 더 들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허버트를 도와주는 일을 성사시켰고 미스 헤비샴은 에스텔라에 간에 알고 있는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고 나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과 말은 다 했다 우리가 우리가 어떤 다른 말로 헤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헤어진 것이었다 미스 헤비샴의 방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마당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다 나는 내가 들어올 때 문을 열어준 한여를 불러 잠깐 정원을 산책하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제 이 집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내가 이 집을 마지막으로 보는 데는 황혼 무렵이 적당할 것 같았다 옛날에 내가 밟고 다니며 장난치던 술통들은 몇 년 동안 비를 맞아 여기저기에서 썩어가고 있었고 똑바로 세워둔 술통 위에는 작은 무릉덩이가 개어 있었다 나는 황폐한 술통을 지나 폐허가 된 정원으로 들어가 정원을 빙 둘러보았다 허버트와 싸움을 했던 구석자리에도 가보고 에스텔라와 함께 걷던 길을 걸어보기도 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냉랭하고 쓸쓸하고 서글펐다 돌아오는 길에 양조장 쪽으로 가서 정원 끝에 있는 작은 문의 녹슨 빗장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반대편 문으로 나가려다가 양조장을 한번 뒤돌아보았다 이 사소한 행동을 하는 순간 어린 시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갔고 동시에 미스 헤비샴이 대들보에 목 매달고 있는 환영이 나타났다 그 인상이 너무나 강렬해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소리를 치면서 대들보 아래 서있다가 얼른 정신을 차렸다 순간적이기는 했으나 그 장소와 시간의 음산함과 그 환영의 우싹함 때문에 나는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느끼며 옛날에 에스텔라 때문에 속상했을 때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서있었던 나무 대문 사이로 양조장을 나왔다 정면 앞마당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그 집을 나갈 것인지 아니면 그 집을 나가기 전에 2층으로 올라가 미스 헤비샴이 내가 방을 나올 때처럼 안전하게 자리 있는지 확인할지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그녀가 있던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벽날로 가까이 낡은 의자에 날 등지고 앉아 있었다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커다란 불꽃이 일었다 그와 동시에 미스 헤비샴이 전신에 불이 붙은 채 비명을 지르며 내 쪽으로 달려왔고 불길은 그녀 머리 위로 높이 치솟았다 나는 이중으로 망토가 달린 외투를 입고 있었고 팔에도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나는 얼른 그것들을 벗어 그녀를 덮은 다음 그녀를 쓰러뜨리고 그것들로 감쌌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용도로 쓰기 위해 커다란 테이블보를 잡아당겼다 테이블보와 함께 테이블 중앙에 있던 모든 썩은 더미들과 거기 숨어있던 모든 추한 것들도 딸려왔다 우리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적들처럼 바닥에서 씨름을 했고 내가 그녀를 더욱 꽁꽁 감쌀수록 그녀는 더 거칠게 비명을 지르며 외투에서 벗어나려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결과를 통해 아는 것이지 그 당시는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가 큰 테이블 옆 바닥에 뒹굴고 있고 연기 자욱한 허공에 아직 떠다니고 있는 천 조각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낡은 웨딩 드레스였다는 것을 안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나는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인들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2층으로 올라왔다 나는 그녀가 달아나려는 질수라도 되는 것처럼 있는 힘껏 잡고 있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였던 천 조각들이 더 이상 타오르지 않고 검은재가 되어 우리 주위에 우수수 떨어질 때까지 나는 그녀가 누구이며 우리가 왜 씨름을 하고 있으며 그녀가 불길에 쌓여있는지 아니면 불길이 꺼졌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미스 헤비샴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나는 그녀를 움직이거나 건드리는 것조차 겁이 났다 나는 의사를 불러오라고 사람을 보낸 후에 의사가 올 때까지 그녀를 안고 있었다 내가 그녀를 내려놓으면 다시 불이부터 그녀를 삼켜버릴 거라는 터무니없는 상상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그녀를 안고 있었다 의사가 간호사를 데리고 도착한 것을 보고 일어났을 때 나는 내 양손에 화상을 입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감각을 통해서는 전혀 몰랐다 진찰 결과 미스 헤비샴은 중상을 입었지만 그 자체는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신적 충격이 더 위험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녀의 잠자리가 그 방으로 옮겨졌고 그녀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큰 테이블이 적합해 그녀는 그 위에 눕혀졌다 한 시간 후 그녀를 다시 보았을 때 실제로 그녀는 목발로 치면서 언젠가는 자기가 여기에 누워있게 될 거라고 말한 대로 누워있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흔적도 없이 타버렸다고 들었지만 그녀의 모습 어딘가에 여전히 신부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목까지 하얀 솜으로 뒤덮여 있는 데다 그 위에 하얀 시트를 느슨하게 덮고 누워있는 것이 유령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나는 하인들에게 수소문해서 에스텔라가 파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의사에게 다음 우편으로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미스 헤비샴의 친척들에게 사고 소식을 알리는 일은 내가 막기로 했다 나는 매튜 포켓에게만 연락하고 다른 친척들에게 알리는 일은 그가 알아서 처리하게 내버려둘 작정이었고 다음 날 런던으로 돌아오자마자 허버트를 통해 그렇게 했다 그날 저녁 미스 헤비샴은 무서울 정도로 또렷하게 그날 있었던 일을 침착하게 이야기했다 자정 무렵 그녀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더니 차츰 진정하며 나직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내가 몹쓸짓을 저질렀다 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 아이를 처음 데려왔을 때는 나와 같은 불행에서 그 아이를 구원해주고 싶어서였다 라고도 말했다 그리고 또 이 연필을 가지고 가서 내 이름 밑에 나는 그녀를 용서한다 라고 써달라고도 말했다 그 집에서 내가 더 이상 도울 일은 없었고 또 내게는 프로비스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므로 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올 때처럼 2km쯤 걸어가다가 음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차를 타고 갈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새벽 6시쯤 누워있는 미스 헤비샴에게 몸을 숙여 그녀의 뺨에 입맞추고 작별을 구했다 그녀는 이 연필을 가지고 가서 내 이름 밑에 나는 그녀를 용서한다라고 써달라고 계속 중얼거렸다